대표님, 저는 그동안 주식 투자는 도박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생각임을 깨달았습니다. 최근에 생각을 바꾸고 500만원을 OO전자에 투자해서 한달도 안되어 2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어요. 재빨리 팔아서 100만원을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미디어에서 어떤 증권 전문가가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으니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기다렸다가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주식을 사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혼란스럽네요. 대표님,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언제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내가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을 위에 예로 들어봤다.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물론 축하할 일이지만 아직도 단기 투자라든가 수익률 게임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현실은 안타깝고 쓸쓸하다. 특히 마켓 타이밍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펀드나 주식에 투자할 결심을 했다면 가장 좋은 시점은 언제일까? 바로 오늘이다. 어제가 더 좋았을 뻔했는지 내일이 더 좋은 시점일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내가 주식이나 펀드를 사는 이유는 단기간에 10%의 수익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5년, 10년 후에 500%나 1000%의 수익을 실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자. 게다가 투자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행하면서 늘려가는 것이니 단기간에 발생하는 주식가격의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다. 투자하기 가장 좋은 때는 라인나우, 그리고 꾸준히 투자하라.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존니 선생님의 신작, 존니의 금융문맹 탈출입니다. 존니 대표님은 너무나 유명해서 이제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인데요.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로 재직 중이시고 올해 출연한 유튜브 채널 강의 누적 조회만 2360만 회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계속 주식 투자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셨고 동학개미운동의 선봉장이라는 뜻하지 않는 별명까지 얻게 되셨습니다. 제가 존니 대표님의 책을 다 리뷰를 했었거든요. 왜 주식인가, 엄마 주식 사주세요, 존니의 부자되기 습관, 그 세 가지 책을 다 리뷰했었는데요. 이번 책은 기존에 있던 책에서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다 담으신 것 같고요. 약간 이 책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이 책은 중간중간에 짤막한 만화 형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만화 형식의 내용도 재미있었고 중간중간에 존니의 전국민 부자 만들기 Q&A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존니 대표님이 강의를 할 때 받으신 질문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나가서 질문 받으신 것을 대답한 것을 정리해서 옮겨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책의 Q&A에 있는 내용만 확실히 안 해도 이 책의 그 본전은 뽑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의 복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1부 금융문맹 탈출, 2부 금융문맹 탈출과 주식투자, 3부 액션플랜, 투자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 이렇게 3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부에 정말 알찬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듯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좀 특이하게 제가 이 책의 그 Q&A에 대해서 쭉 살펴볼 거고요. Q&A의 내용은 평범한 월급쟁이도 부자가 될 수 있나요? 한국의 고성장 시대에는 주식가격이 올라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힘들지 않을까요? 회사의 재무상태를 살필 때 어떤 부분을 살펴야 할까요? 가치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주식투자와 복류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어떨 때 손절매를 해야 하나요? 퇴직연금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노후자금에 손실이 생기면 어떡하죠? 부동산이 주식보다 유리하지 않나요? 아이들에게 금융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해야 하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주식투자를 하면서 정말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Q&A에 있는 내용만 잘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셔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내용 많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존류의 전국민 부자 만들기 Q&A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자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부자의 기준이 뭘까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아닌지 그게 기준이죠. 돈이 없어서 비굴해질 필요 없고 부모님이나 가족이 아프면 선뜻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돈에 대해서 유연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미리 대비하고 자본이 일하게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기업을 위해 일함과 동시에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 그게 자본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부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존니 대표님이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자의 기준은 결국 자본가가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주식 투자를 꼭 해야 하나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노동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돈이 날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하게 하는 수단이 바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고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기업을 소유하는 것이며 소유하는 방법을 주식을 사는 것 즉 주식 투자예요. 내 노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기업은 계속 돈을 벌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주식을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업이 나의 노후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식은 언제부터 투자해야 하나요?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고 하루라도 늦게 파는 게 좋아요. 자녀들에게 주식이나 펀드를 선물하세요. 아이를 위해 은행에 적금을 넣는 것보다 펀드를 사주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주식을 사주고 펀드에 투자하도록 이끌어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나중에 아이 스스로 경제를 공부하는 기회가 됩니다. 아이의 경제 독립을 앞당기는 거죠. 항상 그 존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평범한 월급쟁이도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월급의 10에서 20%는 무조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꾸준히 20에서 30년 투자하면 만족스럽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기 위해 직장을 다니면서도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죠. 그런데 젊었을 때는 한 50% 이상을 주식 투자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선물로 하루에 커피 한 잔을 선물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삶이라면 부자가 된 들 무슨 낙이 있을까요? 나를 위한 선물로 커피 한 잔이 아니라 미래를 선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커피 한 잔으로 얻는 부자처럼 보이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 Pay Yourself First, 자기 자신을 위해 미래를 선물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니 대표님이 어느 유튜브 영상에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소비하면서 즐거움을 찾고 부자들은 투자하면서 즐거움을 찾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적합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사교육비를 줄이시라고 하시는데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면 결국 부자가 될 수 없지 않을까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공부 잘하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부가 뒤처진 아이들이 부자가 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게다가 사교육비를 지출한다고 해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교육비로 지출할 돈을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큰 금액이 됩니다. 그 돈을 창업자금으로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때문에 본인의 노후 준비는 물론 아이들이 경제 독립까지 망치게 됩니다. 이게 존니 대표님의 정말 획기적인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지만 저도 정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투자를 하는 게 결국 아이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취직보다는 창업을 추천하시는데 위험하지 않나요? 사실 그런 생각은 고정관념에 불과해요. 다들 하고 싶어하는 공무원이나 대기업은 경쟁률이 200대 1 이상일 정도로 엄청나죠. 창업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죠.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까지 계산한다면 창업이 훨씬 유리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의사에 몰리는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을 해서 사업을 일으키면 우리 사회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흑수저가 성공하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거꾸로죠. 저는 제 주변에서 흑수저가 부자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지만 금수저가 지속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오히려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 금수저들은 소비하는 데에 익숙하지만 수입일 창출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투자에 대해 배우지 못했고 돈 아끼 줄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엄청난 재벌이 아닌 이상 평생 쓰기만 하다가 잘못되는 것을 흔하게 목격했어요. 제대로 된 경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일도 많고요. 명품백을 사지 말라고 하시는데 젊었을 때 사야 즐길 수 있는 거지 나이가 들어 그런 명품이 100개가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순서의 차이죠. 천만 원을 가지고서 1억 원을 만든 다음에 100만 원짜리 명품백을 갖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천만 원을 가지고 있을 때 1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사는 것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순서의 차이가 크나큰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존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소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고성장 시대에는 주식가격이 올라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힘들지 않을까요? 미래를 단정짓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않을까요? 혁신적인 기업은 얼마든지 나올 것이고 한국은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아이에게 돈을 가르치고 창업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금융 문명에서 빨리 탈출해야 아이들이 경제적 독립이 빨라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혁신적이고 세계를 이끌어갈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다행히 한국은 그러한 혁신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게 뒷받침할 자금이 충분합니다. 부동산에 투자되는 자금, 사교육비, 국민연금, 각종 기금, 퇴직연금 등 약 1천조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이 올바르게 투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되는 자금이 최근에 갈 길을 잃고 주식 투자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책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지만 주식 시장에 투자돼서 그 돈이 기업에 들어가면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게 한국의 경제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죠. 주위의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주식 투자를 카지노에서 하는 도박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장기 투자를 하지 않고 자꾸 주식을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죠. 누누이 말하지만 주식 투자는 기업의 가치를 찬찬히 살피고 장기 투자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렇죠. 도박을 하면 결국에는 돈을 다 잃듯이 주식 투자를 도박처럼 했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사람이 돈을 잃은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주식에 투자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는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한국의 주식은 디스카운트로 거래되고 있죠. 따라서 앞으로 그 점이 좋아진다고 가정하면 한국 주식은 매력적인 투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동감하는데요. 한국이 외국 기업처럼 배당금을 많이 주고 기업이 재벌들의 사유물처럼 생각되지 않고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되게 밝을 것 같거든요. 이게 개선이 되면 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한국의 경제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주식에 투자해도 될까요? 최근 들어 특히 많이 받는 질문이네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우리나라를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외국에서 살다 온 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같이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없는데 주변에서는 다들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네요. 대학교 졸업했는데 취직은 잘 안되고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죠. 잘못된 교육의 폐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교육과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야 해요.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웬만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매력적입니다. 이 매력적인 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침체하게 만드는 당사자는 다름 아닌 우리 국민 스스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들 주식 투자는 하면 안된다고 말해요. 그렇다보니 주식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싼 편이죠. 왜냐고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적다보니 주식가격이 그만큼 저렴한 거죠. 대한민국의 펀더멘탈이 안좋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의 인식이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주식 투자를 당연시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정부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국내 기업들의 가치는 향상하게 되고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은 더 튼튼해질 수밖에 없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아 그러니까요.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로 갈 거라고 생각하면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 안되죠. 근데 존니 대표님은 한국 경제는 앞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코로나 사태의 여러 국가들이 대응하는 것을 보면 진정한 선진국이 우리나라였었나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잘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치안이나 다른 것들을 봐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헬조선이라고는 했지만 살기 좋은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도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 2부 금융 문맹 탈출과 주식 투자의 Q&A를 보겠습니다. 주식은 언젠가는 팔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죠. 주식을 팔아야 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다만 주식을 파는 것은 예외 조항입니다. 그런 예외는 어떤 경우일까요? 우선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지나치게 올랐을 때 둘째 꼭 사고 싶은 다른 좋은 주식이 생겼을 때 셋째 세상이 변해서 내가 매입한 주식의 해당 기업이 더는 성장하기 어려울 때 등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을 사자마자 언제 팔까에 고민하고 안절부절못합니다. 20% 오르면 얼른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고 20% 떨어지면 재빨리 손절매하는 것을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마치 카지노에 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존니 대표님이 항상 얘기하는 건데 다시 들어도 뜨끔합니다. 참 사람이 마음이 간사한 게 한 번 사서 정말 평생 보유하고 있어야지 해도 갑자기 주식이 급등하면 정말 팔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거든요. 그런데 팔아야 하는 시점 딱 이 세 가지만 명심하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말씀하셨는데 재무상태를 살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부분을 살펴야 할까요? 우선 재무제표가 특별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사업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회사의 빚이 얼마인지, 그 빚 때문에 회사가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마진이 올라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빚이 늘어나고 매출액이나 이익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 회사의 장래가 밝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물론 언제나 예외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과거 5년 동안의 매출 증가율, 마진율, 부채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재무제표를 아예 안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매출액과 순위, 그 다음 부채 비율만 체크를 해도 아주 나쁜 회사를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만화 형식으로 되게 재미있는 글들도 많거든요. 이게 어떤 돈으로 투자하면 될까 해가지고 당장 쓸 필요가 없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라는 얘기를 재미있게 만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미래를 예측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예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시점에 똑같은 회사의 주식인데도 어떤 사람은 사고 어떤 사람은 팔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 판단하는 거죠. 10년, 20년 후에 시가총액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사기 때문에 지금 10% 싸나 비싸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적정 주가를 생각하는 건 좋지만 10년, 20년 후를 바라볼 때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적정 주가는 바뀌는 거니까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용어에는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퍼, 시가총액, 배당률, 부채비율, PBR, ROE 등 기초적인 용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 책에서 이러한 용어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제가 기회가 되면 이번 시간에는 Q&A를 보고 다음 시간에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가치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십시오. 시가총액, 영업보고서, CEO의 경영스타일 등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단기적인 그래프를 보고서 투자하는 것은 대체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프의 등량만으로는 미래의 가치를 절대 예측할 수 없거든요. 트레이더와 인베스터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트레이더들은 회사의 펀더멘탈과는 무례관하게 주식 매매할 때 단기간 가격만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반면 인베스터, 투자자한테는 단기간의 주가 등락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투자기업이 성장할 것인가의 여부가 훨씬 중요한 매매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트레이더가 아닌 인베스터가 되셔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차트를 꼭 봐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과거의 주식이 어떤 패턴으로 얼마나 오르고 내렸나를 알 수 있는 참고사항 정도로만 봐야 해요. 미래가치를 알아볼 때는 매출액 등 다른 요인 등을 보고 자신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보통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 차트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시는데 매수 매도의 관점이 차트 때문에 이루어진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식에 장기적으로 20년을 투자했는데 상장 폐지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람은 걱정만 너무 앞서는 것 같아요. 내가 펀드매니저를 수십 년 했지만 펀더배털에 기반을 두고 투자하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또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대비하자는 뜻에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고요. 분산에 투자했으면 한 군데에서 혹시 잘못되더라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죠. 분산 투자를 좀 자세히 설명하자면요. 간단히 말하면 달걀을 한 바구니에 안 담는 것과 같아요. 한 종목이 잘못되더라도 내 재산 전체에 큰 문제가 없도록 여러 회사에 나누어 투자하는 거죠. 만약 주식 투자에 별 경험이 없다면 여러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식 투자와 복류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복리는 이자가 이자를 버는 것입니다. 이미 올린 수익이 다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만약 주식에 투자해서 이익이 10%씩 꾸준히 늘어나 재투자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복리의 효과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10년 동안 투자해서 한 10에서 20%의 수익률을 올린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가 필수적인 건데 이거를 이해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정말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식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식 투자는 단기간의 시장을 예측하여 실행하기보다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해야 해요. 그래서 주식 전망을 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하십니다. 한국 증시가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 박스권을 벗어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 있나요? 저는 한국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편입니다. 한국 회사들은 계속 돈을 벌어왔는데 주식 가격은 그대로 있거나 하락한 경우가 허다해요. 한국 기업의 대다수는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주식이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는 점은 한국 시장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을 뿐더러 퇴직연금의 운영에서도 한국 주식 비중이 놀랄 정도로 낮습니다. 2%밖에 안 되죠. 외국의 퇴직연금은 30에서 50%가 주식에 들어가 있는데 말이죠. 퇴직연금 제도가 개선된다면 풍부한 자본이 한국의 주식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는 상황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존니 대표님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박스권에 있는 게 정말 사실인 것 같고요. 하지만 시간을 늘리면 우리나라가 5배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이 맞고 최근 10년간이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박스권이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우리나라의 시장이 더 낙관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떨 때 손전매를 해야 하나요? 주식을 취직했다가 일정 부분 손해가 났다는 이유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10만원에 샀는데 주가가 8만원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이럴 때 주변에서 손절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주식을 10만원에 살 때는 왜 샀을까요? 이 주식이 10만원의 가치가 있어서 산 거 아닌가요? 근데 8만원이 됐다고 해서 왜 팔죠? 만약 그 주식의 가치가 그대로 10만원이라면 가격이 8만원으로 떨어져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사야 하는 것 아닐까요? 얼마까지 떨어지면 손절매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투자가 아닌 가격 맞추기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죠.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겁니다. 10년, 20년을 보고 투자하는 거죠.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가 이런 아주 간단한 개념을 읽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가치, 펀더멘탈을 보지 않고 가격 맞추기 게임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주식 투자를 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반 개인 투자가가 실천하기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는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한 주 한 주씩 모으는 것이라는 게 정말 정답인 것 같습니다. 주가가 목표 수준까지 오르면 팔아야 하나요? 목표 가격에 도달했다고 해서 매도하는 것은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회사가 돈을 계속 잘 벌고 있다고 가정하면 목표가도 자꾸 상승하게 됩니다. 자, 10만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목표 가격인 15만원까지 올랐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그 주식을 팔까요? 주식 투자는 10% 혹은 20%의 수익을 기대하고 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10년 혹은 20년 후에 10배, 50배, 100배로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기를 기대하는 장기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를 위해 꼭 갖추어야 할 것은 자기만의 확고한 투자 철학입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중요해요.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오랫동안 그 회사가 발전할 때까지 기다리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투자해야죠. 가장 유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10년을 기다릴 수 있고 20년도 기다릴 수 있고 30년까지도 기다릴 수 있죠. 그러니까 목표 수준이라는 것을 정해놓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퇴직연금을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노후자금에 손실이 생기면 어떡하죠? 제가 봤을 때 퇴직연금은 수십 년 장기로 투자하기 때문에 손실을 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죠. 반대로 30년 뒤에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그때가 되면 물가가 올라 있을 테니 돈의 가치는 오히려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이 마지막 보루라면 더더욱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을 한다는 게 상당히 위험한 게 10년 후 20년은 물가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히려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나 현물에 투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투자 비중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어떤 주식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 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한 곳에만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분산해서 투자해야 하는 거겠죠.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적절히 분산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존니 대표님은 한국 주식이 훨씬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더 매력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한국 주식이 오랜 시간 박스권에 머무를 동안 미국 주식은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보면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한국 주식이 안 올랐다는 건 앞으로 오를 여지가 더 크다는 의미도 됩니다. 한국 주식이 가격 면에서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워렌 버펫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운영하는 자산 전체를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에 투자하라고 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이게 진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정도로 개인이 시장을 이겨나가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워렌 버펫은 미국 ETF 투자도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존니 대표님은 한국의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더 좋다고 얘기하십니다. 부동산이 주식보다 유리하지 않나요? 아니 주식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30년을 놓고 보면 주식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보통 부동산은 오래 갖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게 보이지만 주식은 오래 가지고 있지 않고 샀다 팔았다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기간 똑같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식이 훨씬 많이 올랐을 거예요.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주식을 도박처럼 해서 주위에 일단 돈 번 사람이 없고 부동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10억이 100%가 돼서 20억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 것 같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수익률만 따지면 역사적인 데이터는 주식이 훨씬 유리하다고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월세, 전세 혹은 집을 보유하는 것 중에 어느 편이 유리할까요? 만약에 10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할 때 5억 정도는 내 돈으로 준비하고 나머지를 은행에서 빌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은행빚을 갚으면서 사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5억 원을 모을 동안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월세로 사는 게 유리할지 비교해 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월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이죠. 집을 10억 원 주고 샀는데 20억 원으로 오르면 문제가 없겠지만 거꾸로 8억 원이 되면 어떡하죠? 내 재산이 거기에 묶여 있게 되는 거예요. 집 살 때 진 빚을 평생 갚아 나가야 하는 거죠. 여기서 존이 대표님은 차라리 집을 사는 것보다는 월세로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시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 책을 보실 분들은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집을 보유하는 것과 월세로 사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유리할지는 개인의 취향에 달린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피터린치는 집 보유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집을 보유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요새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나에게 투자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가요? 여행 등을 해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부자 되기는 눈사람을 만드는 것에 비할 수 있습니다. 눈사람을 만들려면 우선은 눈덩어리부터 만들어야 하죠. 나중에 눈사람을 다 만든 후에는 여행을 가도 좋고 견문은 넓혀도 좋겠지만 눈덩이를 만들 자금으로 여행부터 간다면 부자가 되는 것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우선 주식 투자로 돈을 번 다음에 나중에 여행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젊을 때 배낭여행 같은 거 하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이나 은에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도 얘기하시기를 금이나 은은 부가가치를 생성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해서 그 돈이 기업에 흘러가는 게 훨씬 좋다고 하고요. 워렌버펫 같은 경우도 금, 은 투자는 안 하고 아예 금을 채굴하는 광산 업체를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아이들에게 금융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해야 하죠?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해 가르쳐주고 돈에 대해 솔직해야 해요. 아이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다면 무조건 사주지 말고 용돈을 모아서 사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돈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모으는 걸 가르치는 게 돈에 대한 감각을 알려주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돈에 대한 감각을 터득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돈에 관한 철학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돈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신만의 생각을 형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진작 투자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투자를 해야 할까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주식 비중을 줄일 필요는 있어도 투자는 꾸준히 해야 합니다. 통장에 들어간 퇴직금은 일하지 않은 채 쿨쿨 자고 있지만 주식과 채권에 들어간 퇴직금은 나를 위해 계속 일하잖아요. 특히 앞으로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남은 40년의 인생 설계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존이의 전국민 부자되게 만들기 Q&A를 살펴봤습니다. Q&A만 살펴봐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리고 이 Q&A에 보면은 정말 주식 투자를 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Q&A의 내용만 잘 실천을 하셔도 주식 투자 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이 대표님이 이 책을 출간하신 이유가 최근에 젊으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주식 시장에 많이 들어왔는데 잘못된 투자 습관을 가져가지고 다시 또 투자 실패를 해서 주식 시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출판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돈이 일하게 하는 자본가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시고요. 낭비하는 돈을 없애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노후 준비를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가난한 사람은 소비하면서 즐거움을 찾지만 부자들은 투자를 하면서 즐거움을 찾는다는 얘기가 너무나 이렇게 와닿았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 책의 세부 내용까지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이 좋기 때문에 널리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